한 10분 정도 해주신 이후에 10분 하고, 예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? 어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일단 계속 하세요, 왜 안 하고 있어요? 10분 해야 되는데, 10분 10분,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요, 뭐 저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? 네, 그럼요 일단 여기가 쭈피엔분들이 다니는 헬스장이라고 네 처음이 났다고 하는데, 혹시 이 자리에 쭈피엔분들이 앉아서 운동을 하는 거네요? 네, 니쿤씨가 얼마 전에 여기 왔어요 아, 정말요? 네, 왔어요, 네 다른 분들은요? 황창상씨가 여기서 네 여자, 뭐 여자... 잠깐만,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, 아니, 좋습니다! 아니에요,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쭈피엔분들 중에 가장 몸이 좋은 멤버 아, 이번에는 이거는 트레이너 분이 있는데 네 저희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네, 아무래도 이제 옥태경 군과 그렇죠 니쿤 아, 근데 찬성 군은 없네요, 지금 아, 저는 이제 제외하고 대답을 한 거라 그렇잖아요, 그죠? 네, 뭐 그런 거 같아요 네, 제로 제외한 네, 그렇습니다 찬성씨의 완벽한 초콜릿 볶음 말이 필요하겠어? 사실 이제 몸짱돌이라고 하면 다들 투피엠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AEM 친구들이 투AEM 친구들이 아, 모짐에 모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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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피엠한테 직접 운동을 배우는 날이 올 줄이야 이쁜 목매 이쁜 목매가 나오거든요 이쁜 목매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식스팩스타로 거듭나겠는데? 이게 바로 투피엠이 하는 캐틀벨 운동 아, 100개 한 거 같은데? 후, 오케이 호흡 마시고 아, 벌써 힘들어 죽겠다 그냥 이렇게 살게요 제가 지인 쪽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마지막 한 개가 남아있습니다 두 시간도 유산소하게 이런 거 알죠? 네 퀴즈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, 또 그 놈의 퀴즈 그 놈의 퀴즈 그 놈의 퀴즈 제가 항상 이겨가지고요 아, 그래요? 오, 좀 분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근이 아주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와 여기서 몸들 중에 네 저의 복근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, 맞추고 이거 제가 가져가는 거 아, 이거 아, 이거 가져가니 네 피부 되게 하얗으시니까 이건 아닌 거 같고요 타추가 있으시진 않잖아요 네, 그렇죠 네, 그렇죠 아, 저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어? 나도 모르는 거야 가슴, 이분은 가슴 운동을 많이 안 한 거 같아요 어 이분 나중에 공개되면 이분 반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? 네 아니, 딱 보니까 이제 좀 있는 거 같고요 아, 죄송해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아, 그럼요 자연스럽게 이분인 거 같아요 이분이요? 이분이요? 아, 정말요? 네 복근 운동 반만 했어요? 선택하신 거예요? 아, 이분 아, 이분 오히려 다 안 보여주려고 한 거 같아요 몸맞추게 하려고 그렇죠 아, 일부러 몸을 돌려가지고? 네, 네 치기 안 나게 하려고 자, 그러면 어떻게 해?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누굴까요? 아 아 일단 아니고요 그분은 가슴 운동을 덜 하셨다고 네 큰일 났어, 큰일 났어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준호 씨 준호 씨 어떻게 해?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분, 그 굉장히 몸 좋아요 네 좋으니까 아 세결 씨 일단 찬성 씨 안 나왔어요 아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분이 저희 것이냐 아닙니다 네 우영 씨죠 자 제발 제발 제가 제 몸을 숨기려고 몸을 비틀었을까요? 몸을 비틀었을까요? 아닙니다 네 일라이 씨가 맞추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? 어? 얼굴이 사라졌어요 어, 잠시만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, 이런 경우 괜찮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얼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살짝 보이니까 거의 뭐 모자이크 처리된 거 하지 그러면 이번 한 일라이가 진짜